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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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람 설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랑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여기 로마 제가 정말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곳인데 빅토리아 시장에 왔어요. 겉절이 할 김치도 좀 사고 또 잡채도 좀 사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기 장보러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은 장보는 일상 이탈리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열된다 열된다 엄마 오늘도. 그래. 됐지? 동그랑땡도 살 건가봐요. 엄마가 여기 화장실인데 돈을 내야 돼요. 돈. 빠져있네? 카페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 카페 맛있어. 카페 맛있어? 그럴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활기참다 진짜. 콩나물 사게 콩나물. 차오. 매의 눈으로 스킨하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 매의 눈으로 한번 스킨하고 스킨 딱! 아 이거 밖에 없구나. 아 이거 밖에 없구나. 차오. 인사성 밝은 역시 우리 시장. 좋은 하루. 인기가 많죠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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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로마 인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진짜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경려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배추 배추. 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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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신선해? 어. 신선해 부리는데? 네. 내가 할게 내가. 괜찮아. 배추가 촉촉하다. 물기가 이렇게. 잘 계산하시는지 봐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탈리아는 배추를 신해제 까볼로라고 그러는데. 신해제 까볼로가 중국 배추. 양상추? 양배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배추 맞아요. 이걸로 김치도 하고 겉절이도 하고. 그렇게 해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한국말이 잘 통해요. 저. 뭐 줄까요? 뭐 줄까요? 감사합니다. 고기차 사야겠다. 즐겁을 놈기. 아까 그 아랍 아저씨한테 가보자. 왜? 그 아저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고기 사게요? 응. 뭐 귀여워하세요? 그랬나? 응. 뭐 줄까요? 뭐 줄까요? 오빠. 오빠. 오렌지요? 오렌지요? 응. 아빠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안 됐어. 커피는 하나의 일류로. 역시 이탈리아 커피. 너무 쓴 포리이고. 아까 그 형이다. 재밌는 형. 한국말 잘하는 형. 다시 그쪽 가는 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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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거 너무 재밌어요. 잘생겼다. 고비 좀 사까 봐. 나중에 삼겹살 좀 많이 팔아 드려야겠네. 여기서 저기 좀 사까 봐. 그 뭐지? 삼겹살. 그거 저기 이렇게 통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 아아. 좀 사. 한번 사자. 야 여기 여기. 그거 있잖아. 그거. 보쌈 해 먹는 거. 네.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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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너무 심파틱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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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있는 거? 없는 거? 아아. 맨다 맨다. 맨다 맨다. 저기서 또 저렇게 가져오셨어. 와아. 힘도 좋으시다. 2kg. 5cm 정도. 2kg. 2kg. 네. 1kg. 2kg. 1kg.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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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재밌으신 분 만났어요. 2kg.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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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불러주시네요. 나 불러주시네요. 아이씨. 소서고이. 저희는 한국에 있는 거래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한국에서 일했어요? 한국에서? 어디에서 일했어요? 서울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인상 좋으시네 인상 좋으세요 이건 친구에요? 네 490, 450, 990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다 그러게요 고기도 맛있으면 좋겠다 엄마 여기는 좀 비교적 효용하네 생선 가게요 망고 오 망고 망고 맛있겠다 여기는 생선 가게 코너에요 이 구리 이탈리아는 엄청 비싸요 이 구리 이탈리아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좋은 가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가세요 네 15 15 15 14 15 14 14 꽃게 살아있어 꽃게가 아직 살아있어 꽃게가 아직 저기 저렇게 애기들도 시장에서 있네 커피배달도 하고 시장이 제일 분주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1.4kg 역시 후원 인심 절대 800g 900g에서 스톱한 적이 없어요 여기 시장 오면은 꽃게 1.4kg가 20유로 2만 8천원 그리웠어 햇빛이 그리웠던 하늘 제가 좀 들을게요 이거 조금만 풀고 아빠가 또 이렇게 들어주시네 아무튼 김장거리 조그마하고요 그리고 생선 아니 아니 꽃게 조금 샀고 한국말 잘하시는 의지트 형한테 고기 삼겹살 큰 거 덩어리로 샀고 이제 또 다른 마트에 가서 한국식품점 마트에 가서 당면도 사고 이제 이것저것 사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대춧거리 이런 거 빅프리아 시장에서 사고 여기는 이제 한국식품마켓이에요 써있죠 식품마켓이라고 여기 가서 이제 뭐 간단한 당면 같은 거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사보려고 합니다 고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고프로로 찍어보는데 아 노이즈가 생기는 거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네요 이따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떡국 떡 엄마 자연을 닫아주고 여기 별의별별 다 파네 지금 당면도 하나 샀고 김포 썰이 여기 이탈리아에도 있네요 한국식품 마트에 오니까 김포 썰도 팔고 알지 엄마 우리집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아 가스 다 떨었어 그때 붕어빵 만들었는데 가스 없어가지고 아 맞다 맞다 잘했다 뚝배기도 파네 비싸다 만원 조그만게 신기하네 내 손보다 작은 건데 여기는 이제 간장이랑 맛술 뭐 이런 거 물엿 고추장 어 어묵 부산 어묵이네 응 부산 어묵 로마에서 먹는 부산 어묵 사과 프리미엄 엄마 스팸 여깄다 골뱅이도 있고 꼬막도 있어 엄마 들어는 오네 팬케이크도 또 사고 이제 갑니다 집으로 이제 갑니다 아 이게 시장 보는 것도 쉽진 않아요 이제 집으로 가면 미션 완료인데 어디가 줄게 엄마 집에 가서 설날 음식 먹고 하겠습니다 찾으신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